Q. Q. fficiency 1대1 상황이냐 이거는 그냥 다이다이 까면 이겨 근데 그게 아닐 때가 문제야 그게 아닐 때가 문제야 어뢰 웨이브 한 번 보겠구만 지난해 여기로 오네 지난해 여기로 오네 오늘 무섭하고 있는 거 앞서는 거고 기계상 바로 핵때문에 전기전 총 4-5 총 4-5 총 4-5 총 5-5 총 6-5 총 4-5 한란드 쿵! 어? 포로 잡았네? 역시 슐리펜이야 개쎄 어? 자 이제 라그나르는 그냥 데어링으로 다이다이 까면 이깁니다 자식이 아이째 아이째 자 이렇게 대충 튀면은 이제 레이더사고리가 딱 벗어나고 이제 다음에 걸리면 죽어 이모인쿤 이모인쿤 나그라는 상대하기 쉬워 별거 없어 레이더사고리만 조심하면 끝나 오래가 없거든 이모인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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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라니깐 왜 안 빼갖고 그냥 일자로 쏴보고싶어서 쏘는겨 어차피 죽을거였네 야 니들 다 빼요 여기서 이제 한번 더 해다가는 오스틴한테 쳐 걸릴거 같은데 에이 튼다 아니 왜 안 빼는거야 안 쏘면 안걸리잖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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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혔다 백발로 백바로 저기서 튀어나올 걸 생각 못했다 아드 최대로 아직 레이더 하나 더 남았거든 그거 그냥 이제 뻘짓하지 말고 계속 튀어야 돼 안 그러면 1분 후에 뒤져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장전 시간이 느린 거야 이대로 오 맞냐? 맞았다 거래는 항상 승리한다 피가 너무 없어 아까 한 번 걸린 것 때문에 어우 씨 애굽혀 아까 같은 상황이 개 싫다니까 1대1은 이겨 근데 그 외엔 져 불 못 끔? 못 끔? 못 끄네? 아 근데 이거 어디서 보이는겨? 여긴데? 3불? 아하 난 저거 못 쏴요 너무 멀어 라그나르는 몰아내기만 하면 될거야 아 스모그 개발 완벽 아따 불 잘난다. 아 이거 출렁거리는 것 때문에 순간 이게 렉이 걸리는 것 같아. 자막이 따라서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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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말 받아보i zasth ㅇㅇㅇㅇㅇㅇㅇㅇㅇp 확실하네. 남자도 나아라. 또 생기긴 하니 와.. ㅇㅇㅇㅇ.. 범경순 무서운 점 여기 말고 또 올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거기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 저게 진짜 어뢰 웨이브 오는 거 보면 걔 극혐이야 이거 여기 한쪽면 쏴가지고 20발을 쏜다니까 한 번에 순양이랑 저랑 입장에서는 극혐이지 20발을 쏘는데 차발 쓰고 20발 포 사거리 되니? 움직이나? 안 움직인다 아 이거 슐리펜으로 왔어야 된대 얘가 돼지로 와가지고 얘 부포셋이 아닌데? 부포 튀는 거 봐 그냥 주포셋인가? 그냥 주포셋인가? 1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